아 뭐야 이건 망고 망고 이렇게 못생겼지 사과처럼 껍질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 애플 망고 언니 이거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달아요 이거 하나 섞어 보기엔 되게 못생겨서 맛없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당도랑 맛이요 겉에만 사과 색깔이지 안에는 망고랑 똑같구나 과연 맛도 망고랑 똑같을까 어우 맛있겠다 저 옆에 아주머니 봐 입에 넣자마자 바로 사라졌어 망고는 원래 필리핀이 맛있는 거 아니야 망고는 제주도네 제주도네 더 맛있는데 더 달고 어머니 저 나머지 제가 먹을게요 그냥 망고 여기 까먹으면 돼 그래서 초딩 입맛이 나에게 딱 평소 먹던 망고보다 훨씬 덜 더라고 앞으로는 제주산 애플망고 아니면 안 먹을래 최고다